원 리코르 32mm 렌즈는 매뉴얼우선 오토포커스 링을 탑재하고 있어서 이렇게 초점을 AF로 초점을 맞춘 후에 렌즈에 있는 포커스 링을 사용하면 풀타임 매뉴얼 포커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앞에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 링을 사용해서 초점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1점이 밝은 렌즈이기 때문에 얕은 심도를 가짐으로 이러한 매뉴얼 포커스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AF를 잡고 포커스 링을 회전시키면 초점 맞는 부위가 확대됩니다.